오늘 제목이 뭡니까? 다시 사명 회복의 자리로 저는 이 베드로랑 이 제자들 보면서 많은 위로가 되어져요 그렇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모든 기적 같은 걸 다 봤는데 결정적일 때는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소재형은 뭐냐면 다시 옛날 그 자리로 돌아간 이걸 바로 회기본능이랍니다 회기본능 그래서 이 연어가 다시 자기 어렸을 때 그 고향으로 돌아가듯이 우리가 안 좋은 건데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이 다시 또 찾아오세요 다시 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옛날로 갔는데 다시 또 예수님은 그 자리에 찾아가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사명 회복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다 결론을 다 냈습니다 지난주 말씀으로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고 그 믿음을 힘입고 여러분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이 마지막 장을 딱 남기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위로와 힘을 주십니다 다시 어디로 돌아갔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는데도 다시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만나서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 십자가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는데도 순식간에 순식간에 과거로 돌아가요 과거 과거 자리로 돌아가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은혜 받고 잘 흐름하다가 어느 날 순식간에 불신앙의 자리 순식간에 염려의 자리 돌아가잖아요 예수님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했는데 이 수제자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여섯 명의 제자들 거기에 일곱 명 제자인데 여섯 명의 제자들도 덩달아 나도 가겠노라 그러는 거예요 참 한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한 사람 정말 사람들은 지금 칼투를 못 찾고 있는 현장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고백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현장은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늘 순식간에 돌아가고 늘 익숙한 과거로 돌아가요 익숙한 과거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은혜 받다가 뭔가 딱 걸리면 옛날 불신앙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가서 물고기 잡으러 가서 배를 타서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또 오는 게 없는 거예요 옛날처럼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빈 배, 빈 그물, 빈손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실패 자리로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면 결국에는 실패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예수님이 안 보이고 그 말씀이 안 들려지고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현실 자리 거기만 열심히 잡고 있는 거예요 참 수제자 베드로 이 유한 포함해서 이 제자들이 이렇게 너무너무 연약하구나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 보여집니다 우리 유남식 피텍 군사님은 이런 모습 안 보이죠? 그런데 두 번째, 너무 복음입니다 다시 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왔습니까? 베드로 배신했습니다 배신자, 배신한 사람 또 의심한 사람 또 다시 돌아간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 예수님은 그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자리에 찾아오심 그리고 밤이 맞도록 수고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 보면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자기 모습 보게 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얘들아, 그런 거예요 얘들아 이놈아, 그런 것이 아니라 얘들아, 그런 거예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다정하게 다가와십니다 그러면서 처음처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옛날 그물선 그러면서 아직 잘 몰라 그러면서 똑같이 내가 밤이 맞도록 누가 보고 5장 5절이죠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는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의 의자에 그물을 내리리다 하니까 잡은 것이 심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똑같아요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잡은 것이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내 손으로 하는 일이 복을 받는 것은 말씀에 의지하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내 기준, 내 생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는 것이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만선 인생이 되는 거죠 만선 인생 그리고 큰 물고기가 몇 마리라 있어요? 153마리 목사님이 볼펜을 가져왔는데 여기에 보면 모나미 153이라고 있어요 153 이 의미가 뭘까요? 153? 자, 이 모나미 회장님이 예수 믿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잡은 것이 심이 많다는 거 이게 딱 성경이 눈에 보였어요 아, 우리 기업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 말씀 의지하면 우리 기업이 이렇게 하는 모든 일에 풍성하게 얻겠구나 이게 딱 붙잡아지면서 지금까지 모나미 회사가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라 했어요 아무리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면 어떻게 돼? 어? 그물이 찢어지면 어떻게 돼? 다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형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의지할 때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정하게 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자, 이렇게 떠난 자리 또 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으로 사명을 회복하는 그 자리입니다 자, 이 자리는 회복과 치유의 식탁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회복과 치유 예수님이 이곳에서 늘 실수하고 속고 넘어지고 약점이 많은 우리를 우리의 모습입니다 늘 넘어지고 실수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은 용서와 격려하러 오셨습니다 용서와 격려 그러면서 숯불을 키우고 거기에 이제 생선과 떡을 굽는 거예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에게, 물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으라 하시는 거예요 조반이 뭐예요? 아침 식사 와서 먹으라 자,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목자의 마음 목자의 마음입니다 목자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떡과 생선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직접 구워가지고 이렇게 나누십니다 오병 이어 같은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배려하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힘주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현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하다 아무리 십자가와 부활을 보더라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렇게 진행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강조한 게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힘을 알게 하려는 것이고요 믿고 힘을 얻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이 사명을 회복시키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교회가 렘넌트 제자를 키우고 또 우리 중직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과 증인과 교회와 후대를 위하여 다시 성령 충만 사명으로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간표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신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비대면으로 하시마는 우리 모든 성대님들 있는 현장에 예수님의 위로와 예수님의 격려와 예수님의 우리의 위로하심이 우리 현장에서 최고로 회복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희 같이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격려와 사랑의 예배 자리에서 다시 믿음과 사명 회복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고 채워지고 믿어지고 붙잡힘 받으며 증거하는 말씀으로 깨우치는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생각과 마음과 일과 문화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순식간에 각오와 실패와 세상으로 돌아가는 나의 회기본능이 치유되고 영육의 서밋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신앙의 성령의 충만의 체험으로 만선 인생 153 열매 인생 견고한 그물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비대문으로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갑절의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과 치유하심에 힘을 얻는 기한 시간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들려지고 믿어지고 붙잡힘 받아요 내가 하는 모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하늘의 복이 임하는 기한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또 우리의 교회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천년의 응답이 많은 기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부터 우리 피택 중직자들 투표로 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투표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